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가 극장 재생사업을 두고 조례에 근거해 청구한 시정정책토론회를 사실상 거부한 원강수 원주시장과 문화예술과장을 형사고발했습니다. 아침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토론 청구를 접수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며 원주시가 주민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토론 청구를 거부한 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오늘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조례를 위반하고 처리한 극장 철거안 무효확인 소송도 이번 주에 접수할 계획으로 극장 철거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주를 비롯한 강원 영서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원주와 횡성이 34.5도, 영월 34.2도, 평창 34.3도까지 올랐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을 유지했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끼면서 날이 차차 흐려지겠고 밤부터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밥을 먹지 않는 3살 아이에게 음식을 쑤셔넣는 등 수차례 어린이집 원화를 학대한 혐의로 보육교사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아동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3살 원화를 27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아동학대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당시 50대 어린이집 원장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주시가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합니다. 모두 10억 원을 투입해 관내 경로당 36곳과 복지관 4곳에 사물인터넷 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경로당을 설치하고 원격 강의 방식으로 건강체조와 치매 예방, 노래교실, 스마트폰 활용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으로 추진되며 원주시는 이번 달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평창군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 방식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각 읍면에서 수시채용하던 방식에서 연 2회 통합채용으로 변경하고 서류 전형과 면접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평창군은 채용 방식이 변경되면 그동안 부서별로 진행하면서 제기된 공무직 채용 과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일부 보존하기 위한 최저가격 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적용 대상 농산물과 최저가격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적용되는 농산물은 옥수수와 고구마, 감자, 복숭아, 배, 사과, 배추 등 13개 품목으로 최저가격보다 해당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를 지원합니다. 원주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는 주요 농산물의 출하 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열흘 이상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심의를 거쳐 농가당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내 주요 물놀이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방림면 천재당 요원지와 뇌운 계곡 등 물놀이 지역에서 인명구조함과 안전표지판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8월 말까지는 안전관리 요원 46명을 선발 배치합니다. 또 다슬기 채취 중에 발생하는 익수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물놀이 장소 등에서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진행합니다. 원주와 횡성, 평창 3개 시군 합동단속반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돌입합니다. 원주시와 횡성군, 평창군은 시, 군별 징수 담당자 4명씩 모두 1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늘은 횡성, 내일은 평창, 모레는 원주에서 체납 차량 영치 활동을 실시합니다. 이미 과태료나 자동차세를 한 번 체납해 영치 예고에 들어간 차량이 대상이고 고액 상습 체납일 때는 강제 견인합니다. 3개 시군 차량의 과태료나 세금 체납액은 모두 23억 원 정도입니다. 횡성군이 기후변화와 마케팅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농 교육에 참가할 지역 청년농부를 모집합니다. 횡성군은 오는 26일까지 청년농부 30명을 모집하고 다음 달부터 9월까지 마케팅 전략과 기후변화 대응, 농업경영체 관리 등 12개 강좌를 실시합니다. 참가 신청은 횡성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되고 교육을 받으면 횡성군 청년농 지원 사업에 필요한 의무 교육 이수자로 처리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